엔조잉커플 안녕하세요 엔조잉커플의 빈뚜 나갑니다! 오늘 저희 좀 너무 블링블링 멋있지 않나요? 오늘 메이크업을 아주 예쁘게 하고 왔어요 여러분 새로 데뷔하는 혼성 아이돌 아니에요 엔조잉커플이에요 그름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디에 왔냐면요 네 딱 들어왔어요 사람 이름을 동사로 쓰는 사람이 시원하다 손민수하다 그렇지 우와 자기야 이게 뭐야? 엔조잉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요즘 한 번 위기가 있었어요 꽤 길게 아니야 한 2주 동안 힘들었어요 이 얘기 차차 해드릴 텐데 그래서 그때쯤 저희 커플의 방점을 좀 찍고 싶더라고요 얼마 전 8주년이기도 했고 커플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래 보여도 굉장히 슬픔이 많은 아이예요 여기 아파요 아직 감에 한 번 날 잡고 꺼내드릴게요 제 감속에 아프고 그래서 오늘은 서로의 순간을 좀 담으려고 하는데 오픈 분위기 너무 좋아 우와 왜 안 했지? 압도적이다 우와 웨이리 파트 파트 먹긴 하죠? 오 저기 오우 진짜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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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해요 저는 너무 팬이어서 우와 실물이 더 멋있으신데요? 더 멋있게 찍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이거 두 분 개인 촬영하시는 거 먼저 작성하는 건데 네 그게 성함이랑 올해 나이 나이는 방송용 나이 아니면 진짜 나이 어? 방금 22살? 네 내가 하고 싶은 느낌을 원하는 거잖아 다 욕심나는데 놓칠 수 없는데 뭐야 너 여기 집이 너무 많이 쳤어 너무 많이 해 아니야 나는 솔직히 이런 거 하고 싶어 택배적이고 뭔가 고급스럽고 안 어울리지 갈아입고 네 지금 갈아볼게요 갈아입은 건데 한 번 더 갈아입고 아니야 멋있게 차려입은 건데 지금 있으신가요? 조금 더 들어가서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? 포즐 바람이 들어가 볼 건데 다리 한 번 편하게 돌려보실까요? 다리를 의사는 나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요 아 아 이해했어요 뭐야?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입걸이 살짝 올라가 볼게요 밈니 살짝 더 보일 게 거기 깜빡하시면서 조금 더 깜빡하면서 너무 더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근데 눈 살짝 웃었어요 거기서? 이제 행복한 찬양으로 깜빡하시나요? 깜빡하시나요? 시현아 우리 따로 만나면 안 돼? 규기적으로 만나고 싶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까 그 좀 개성인의 표정 한 번 해볼까요? 나 찌끗한 거 하셨어? 아 또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왜 안 찍었다 그래 안 찍고 싶어서 사실 보시기 전에 약속하셔야 되는데 연결은 본인 얼굴이 아니에요 이사회 월드컵입니다 와 재밌다 재밌다 난 오른쪽 어 어 귀여운데? 어 못 버리는데? 아 못 버리는데 둘 다 못 이뤄요 죄송해요 감독님 오늘 감독님 만나서 저희 사이가 진짜 좋아졌어요 맞아 감독님이 오작교 어 맞아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익숙해서 까먹고 있었는데 민사 찍을 때 어 내가 민사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나도 감독님이 막 나랑 순차님도 내가 동사랑 기분 좋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해? 네 만지기고 싶어 좀 만지고 싶어 어 저쪽 다 올라간다 발자국 서주시면서 너무 어르신 진짜 진짜 약한 눈에 이렇게 한 번 잠깐만 세게 하면 돼 너무 뭐야 세게 하면 너 껴서 걸어가면 오 예쁘다 이 개가 못 잡을 때 네 하나는 되는데 너 껴서 저게 되면 세 자요 자유 라라는 자랑 사진 보시기 전에 약속하시겠습니다. 원본은 본인의 의견이? 아니다. 매력이 좀 다르지 않아? 그래도 라라는 지금 왼쪽에도 마음에 드잖아. 난 너 표정만 봐봐. 오 맞았어. 진짜 진짜 진짜. 뭔가 약간 더 육사일스럽고 이게 조금 더 귀엽게 나온 거 같아. 맞아 맞아. 조금 유자 같아. 원조 레몬 같아. 정확하다. 유자 갈까요? 네. 너무 예쁘고. 진짜 노란 병아리같이 나왔어. 진짜 무슨 인간 비타민 참 좋았어. 제가 이걸로 만약에 비타민 먹고 찍으면 톡톡히 한 톡 내겠습니다. 바로 보는 사진이야. 진짜 화나게. 이 사진은 이렇게 한 번 저장해볼까? 아유 감사합니다. 너무 완벽해. 너무 좋아했어. 진짜요? 진짜요? 진짜 너무 좋아. 너무 화려할 거 같아. 너무 화려해? 타조같이. 스타일이 시작하긴 하거든요. 이거는 두 분 같이 찍는 거 이렇게 하는 건데 두 분의 관계는 커플. 눈, 눈? 아 오케이 오케이. 아직 아니잖아.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? 우리는 어떤 커플이냐고 착! 즐거운 달콤 살거라. 달콤 살거라. 좋아. 맞아, 우리 그래요. 저희 딱 우리를 표현한 게 달콤 살거라. 두 분의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? 민수 좋아하는 노래 있다. 빅뱅 이런 거 좋아해. 대학교 때 민수 기리보이 좋아해. 기리보이 좋아해, 기리보이. 기리보이 빅뱅만 빼고 틀고. ㅋㅋ 야 이거 미쳤잖아 진짜 키서izing 근데 진짜 기리보이 빅뱅 빼고 들어가니까 수도과 이운으로 안 보셨 supplies 눈을 돌려가지고 서로 눈 한 번만 돌아가 첫 번째 유지 첫 번째 유지 이거 아닌 거 아니야? 눈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지금 너무 예쁜데요? 아 뭐야? 아 뭐야? 이렇게 한, 둘 하나,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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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 나왔다 진짜 모를 수 없다 다 잘 나왔어요 둘 인수 INFP고요 아이에요? 네 INFP고 원래는 E였는데 아이를 바뀌었어 제가 ENFJ인데 둘이 천생연분이래요 INFP랑 ENFJ 어? ENFJ 나 먼저 해볼게 무조건 이거 나 ENPP ENFJ ENFJ ENTJ 완벽주의자야 역시 역시 ENTJ가 그 직업에서 CEO 뜨끗한 왕이야 그 아랫사람을 지금 힘들게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, 벌써 나왔어요?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와 미쳤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예뻐 신기하죠? 너무 예뻐 이거를 앞으로 이게 사진이 없어 그러니까 없어 내 인생에 진짜 와,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건데 열면 사진이 있어 너무 훈훈하게 나왔잖아 무슨 일이야 배기가 너무 예쁘다 좀 비슷하지 않아 그래도? 우와 우와 엄마, 너무 예뻐 이거 미쳤어 이거 미쳤어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두 분 삼십기 끝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오늘 선물해줘서 진짜 순간을 선물한 사람이야 근데 두 분 너무너무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재밌게 찍었어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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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역신 역시다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 시연아 고마워 오늘 시간 됐다 우와 진짜 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